날씨가 추워서 요즘 이제 대구가 맛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구 맑은탕을 끓이는데요. 선생님 그 대구 싱싱하고 아주 탱탱한 놈 잘 고르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요. 생선이나 사람이나 눈이 맑아야 싱싱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끈끈한 점액질이 조금 있어야 되고요. 위에가 보면 암갈색을 좀 띄고요. 배는 아주 은혜색을 띄는 게 우리 국내산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건 아가미가 눌러봐서 빨개야 되고요. 살을 탁 눌렀을 때 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피부처럼 이렇게 눌러도 안 나오는 그런 건 못 써요. 그러니까 탁 누르면 살이 톡 튀어나오는 거. 눈이 밝아야 되고. 눈이 맑아야 돼. 나이 먹으니까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나는 많아서 튀어나오는 거고요. 대구 맑은탕의 특징은요. 무를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보일 정도로 얇게 쓰셔야 시원해요. 그래서 오래 끓이지 마시고 이거를 그냥 아주 바르륵하게 빨리 끓여내시죠. 이렇게 해서 얇게 그냥 끓이세요. 여기다 저는 지금 아무 간도 안 해요. 그냥 육수에다가 바지락만 넣고 이거 무만 좀 넣고 끓이죠. 다른 생선 맑은탕이 대구한테 와서 막 내가 더 맛있다 했다가 어따 대구. 나한테 돼가지고 대구. 대구 맑은탕은 진짜 좋죠. 최고죠. 여름보다 겨울에 특히. 대구살 넣으실 때요. 그냥 탁 넣으시지 마시고 연한 소금물에 좀 담그세요. 그러면 살이 가루 부스러져요. 그래서 한 30분 담궈놨다가 머리부터 넣어서 그저 맛을 내세요. 어두일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좀 내면 조금 더 시원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살이 너무 뽀얗고 좋죠. 이제 대구철이에요. 겨울에 좋은 이유가 있어요. 대구가 한류성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추운 데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추위를 이겨내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구가 원래 클 때자에다가 입구자 아니에요. 입이 큰데 입이 큰 이유가 있어요. 청어라든지 명태 문어 같은 것들을 통째로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굉장히 튼튼한 애예요. 그래서 지방도 적고 단백질이 많아요. 예로부터 보신용 물고기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산후에 보신용 물고기는 가물치만 생각하잖아요. 대구를 그렇게 많이 먹었다고 그래요. 실제로 대구가 또 젖을 분비해주는 그런 작용도 해주기 때문에 예전에 많이 활용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대구살이 아주 뭐 아시잖아요. 대구살은 튼튼한 거. 이게 지금 잔뜩 들어갔어요. 네 뚜껑 열고 끓이세요 이렇게. 네 뚜껑 열고요? 네 뚜껑 열고 끓이세요. 비린내가 지금 순간 확 올라오니까 이때는 좀 잠깐 열어주세요. 아 대구탐. 네 이렇게 육수만 해놓으시면 식구들 진짜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씻고 손 씻고 식탁에 앉는 사이에 끓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귀중한 거야 보관만 잘 해놓으면 언제든지 뚝딱. 그럼요. 가족들이 딱 들어왔을 때 그냥 따로 뜨끈하게 그냥 바로 하니까 육수가 보배네. 육수가 보물이여. 이야 뜨는 것도 정성이 들어가 있네. 골고루 주시고. 색도 예쁘게 맞춰서. 아까도 뭐 분이 말씀드렸지만 이해선 선생님이 사실 육수의 어원은 고기. 네. 공문을 냈다 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